오징어 오징어 먹으러 왔어요 여기 발맞이 고교 올라가기 전에 있는 부산명물 해운대의 하얀 오징어집 사람 엄청 많아 오징어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를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먹고 민낯밥 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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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비싼나 보라 맛있지? 맛있지? 이보다 뭐 누원도 오늘 희망과 해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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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왔다 남은거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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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거 한참 ㅎㅎㅎㅎㅎ 아 여럴 나왔어 첫번째 이동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